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유튜브에 수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미 답변드린 동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쭉 보시면서 소제목과 큰 제목을 보시고 해당 부분을 시청하신 후에 엄마의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릴 질문은요 흠흠흠이님 원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저희 아기는 19일 됐고 3.3kg 완모 직수 중이에요 잘 먹이고 세워 앉혀서 트름 시킨 뒤 아기 침대에 누이면 잠시 후에 얼굴이 빨개지며 힘을 주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숨을 씩씩 몰아쉬고 온몸에 힘을 줘서 폈다 굽혔다 합니다 근데 울지는 않고 역류방지 쿠션에 누이면 안 그래요 그래서 배아리는 아니고 트름이 부족한 건가 싶어서 가슴에 붙여앉고 한참 있다 아기 침대 내려놔도 그러네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밤에 애가 낑낑대는 소리만 들으면 제가 계속 잠에서 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기가 왜 그런 거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기는 지금 식도 역류가 있어 보여요 아기들의 이 식도와 장은 소화기관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고 어른들은 위가 이렇게 한번 꼬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반면 아기들은요 여기가 직선이에요 그리고 식도 관략근이 있어요 음식이 들어가고 나면 다치는 부분이 미숙해서 누우면 여기가 열려요 그래서 아기는 숨을 몰아 쉬는 게 누우면 자 역류방지 쿠션에 요렇게 앉아 있으면 아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산발이냐 머리가 네 역류방지 쿠션에 요렇게 있으면 상반신이 세워져 있으니까 역류가 잘 되지 않는 거고 아기가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는 식도에서 이렇게 역류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구멍에 계속 이제 음식물이 먹은 모유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아기는 이걸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숨도 이렇게 막 몰아 쉬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는 지금 여기 식도 관략근도 미숙하고 이제 위도 워낙 조금 해서 먹은 것들이 꽉 찼을 때는 자꾸 위로 속고 이러는 거거든요 트름을 식히고 안 식후의 문제가 아니라 아기는 식도 역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굉장히 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나 봐요 겉으로 흐르거나 구토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기는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 저는 아기가 너무 이것 때문에 숨을 못 쉬고 누워 있는 것을 힘들어 하거든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요렇게 눕혀 놓으셔도 되세요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아기가 약간 고개가 이렇게 제껴지고 요렇게 누워 있는 정도면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수건 하나 이렇게 말아서 끼우면 아기를 좀 더 올려서 눕힐 수가 있다고 역류 방지 쿠션 위에 요렇게 있으면 아기가 좀 더 힘들어 해요 역류 방지 쿠션을 이렇게 미끌려서 이렇게 있게 하지 마시고 약간 수건을 올려서 아기를 요렇게 약간 고개가 제껴지고 식도 관략근이나 식도가 이완될 수 있도록 요렇게 눕혀 주세요 역류 방지 쿠션 위에 눕혔을 때 아기가 허리를 다칠까봐 걱정돼요 하면서 잘 못 눕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 19일 정도 된 아기들은요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눕혀 놓으면 이렇게 바르게 눕혀 놓으면 힘들어 해요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살짝 요렇게 돌려서 눕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똑바로 눕혔을 때 아기가 요렇게 되도록 좀 눕혀 주세요 그러려면 이쪽에 쿠션 수건 하나를 등에 받쳐 주셔야 되세요 그럼 아기가 약간 옆으로 누웠을 경우에 어떤 편한 게 있냐면 갑자기 역류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기울여져 있으니까 흘러요 게어낸 게 흘러요 그럼 그것만 닦아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수건을 받쳐서 흘러내는 게 잘 흡수되고 좀 닦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기가 좀 편해 할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생후 한 3주 정도 될 때까지는 똑바로 누워 놓는 것보다는 약간 요렇게 눕혀 두시는 게 아기한테는 좀 더 편안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역류 방지 쿠션은 조금 저는 좀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기가 이렇게 누웠을 때 상반신이 조금만 올라가도록 이쪽 부분에 목욕타올을 접어서 조금만 네 완전히 이게 아니라 조금만 요렇게 올라가도록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애기 등하고 머리 부분에 목욕타올을 조금 더 마르면 약간 두께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두께만큼 애기를 상반신을 좀 올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목욕타올을 올렸는데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역류 방지 쿠션을 추천해요 아기는 자라면서 이 미석숙한 식도와 소화 기간들이 점점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런 힘들어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마들의 가정이 더욱더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